도깨비단의 파샤 메카드 배틀 강좌! 배틀이 어렵다고? 우리가 알려줄게! 먼저 카드를 던져 셋업 메카드! 그리고 메카니머를 던지는 거야! 메카니멀 고! 그럼 다양한 어빌리티를 써서 배틀할 수 있어! 카드는 많이 연결할수록 강해져! 4장을 연결할 때는 하이퍼 어빌리티를 외치고 5장이면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를 외쳐! 아직 힘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3장 연결할 때 파이널 어빌리티를 외치라고! 배틀의 흐름을 알겠지! 그럼 우리와 배틀하자! 셋업 메카드! 그럼 한 번 가볼까? 징짓! 따끔한 맛을 보여주마! 메카니멀 고! 으악! 하하! 심행위의 터주 대감! 징징! 자, 가고해라! 가자, 캣캣! 캣캣! 메칸발, 고! 지꽂은 말삼죽이! 캬캬! 캬! 카치깅! 고약한 냄새! 뿡뿡 폭탄! 캬캬! 캬캬! 엥? 어? 뭐지? 대체 뭘 하라는 게냐? 폭탄! 폭탄! 냄새가 지독해! 못 참겠어! 고약하다! 됐다! 방심하지마! 캬캬! 용영 죽겠지! 틱앤트랙! 아악! 콜라리 콜라리! 콜라리 오징어 아저씨! 어디 맥을 때면 해 봐! 엉덩이 땐 질어줄게! 카치사사사! 징징! 괜찮아? 한숨에 끝내는 거야! 올라타서 방해한다! 라이터 거글이! 마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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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프로가 내려야, 내려! 아이, 뭐, 거 리울아진다! 에너지 루프산다! 스티키 에너지! 호잉! 호잇! 으아아! 힘이 빠진다! 이하! 징징! 이대로 밀어붙이는 거야! 알았다, 징징! 자, 간다! 고속 파츠! 라피눈즈! 간다! 징댕! 헉! 어림없다! 하이퍼 어빌리티! 공격하고 도망친다! 뿅뿅! 다다! 야! 부르지 마! 어디 간다! 징댕! 우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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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켜자! 이 켜자느냐 켄디! 이놈이! 으악! 괜찮아! 난 안 올 거야! 오빠는 내가 울보라서 찬이한테 날 맡긴 거지! 아프단 말도 못하고 난 늘 오빠 뒤에 숨기만 했어! 오빠한테 짓만 댔지! 그, 그, 텐디... 난 죽어! 난 텐디! 블랙미로의 정의 부대! 도깨비단! 특정! 흠! 흠! 응! 엄청 재미있게 놀자! 그렇지! 아나! 헉! 니가 내 뒤에 있어줬기 때문에 난 언제나 앞을 바라볼 수 있었어! 넌 짐이 아니야! 언제나 내 등을 밀어주는 용기였다고! 캔디! 오빠! 돌아온 거야? 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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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으아! 으아악! 으아악! 흥! 흥! 오빠! 아깝구나! 거의 돌아올 뻔 했는데! 캔디! 널 쓰러뜨리겠어!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고무탄함 발사! 러버 플립! 오빠를 어둠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물대포 연속 발사! 빠른 펌! 히야! 제발 돌아와줘! 오빠리티! 가려라! 위해서 일로 오빠리티 천국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주